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휴일도 없이 성주군은 집단 행동을 하며 성난 민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칠곡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경상북도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경한 어조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성주군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되자, 경상북도는 A4 한 장짜리의 짤막한 입장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성주군의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이해한다면서도, 결정 과정과 절차 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후속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은 건데, 이런 인식은 성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와는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소모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은 물론, 극기아는 박근혜 정권이 아니마저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야당과 농민 단체들은 경상북도가 성명성만 발표하고 선을 놓고 있다며, 단어한 입장 표명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군이 사생결단으로 나서는 등, 지역 민심이 크게 입안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상북도의 대응 방향과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